기억이 읽었죠? 동의도 없이. 네. 계속 아브라가 범죄자든데 뭘, 뭘 겁니까? 아닙니다. 확실합니까? 네, 확실합니다. 내일부터. 내일부터? 네, 내일부터. 연사살인 큰 거는? 둘 다 두개구리 함몰됐습니다. 미상의 직경 4센트 둥기에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. 수차례. 서울청 강수대 가동해. 오늘 아침에 세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어. 숨이 붙어있는 채로. 다른 피해자. 봤어요? 망치. 한 손에 잡히는 장돌이 같은. 용의자는 신분을 완전히 감춘 자. 현 시간부로 모든 가용인력은 오나리 수색에 전면 투입한다고. 대법원장 별장 포함해서 80군데 다 쑤시고 다니겠다고. 목숨이 걸렸습니다. 토능력 형사가 그래서? 제출원입니다. 갑자기 스캔? 아냐, 아냐, 하지마 그거. 아, 그러나 진짜 감옥 가요. 제가 그 새끼 살인 기억을 읽었어요. 그 안에서 적겠어요. 살인 증거. 증거는 전부 별장에 있었어요. 이미 다 잿더미가 됐고. 놈의 기억 속 증거가 아닌 기억이 없는 증거를 찾는 거지. 말이 돼요? 동영사가 장돌이 용이잖아. 전 장돌이 살인의 진범을 알고 있습니다. 바로 참가하세요. 놈의 이름을. 놈의 이름을. 아 celebrations! 아, bytes together! αν 안 상냅 잊지마! 전장돈이할 수 있습니다. 1 5m VS System 2 2 1 2